네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깜빡하셨을까봐. 누구더라? 책이 안왔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원고는 일찍 보냈는데 이게 6권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제께 좀 밀렸나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올 겁니다. 지금 출간은 됐는데 배송이 안 됐어요. 오고 있는 중이라서 할 수 없이 오늘도 또 출력을 했습니다. 등기설비 부분 문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까지 배운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갈 거니까 당장 이 자료 없어도 돼요. 이거는 파일 변환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차피 좀 있으면 책 나옵니다. 그래서 땜빵으로 한 거니까 약간 중간에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오늘 안 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럼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이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증여. 증여가 등기 원인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요. 목적이에요. 목적과 원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여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 천천히 이제 깨닫게 되실 건데 보통은 매매를 하겠죠. 매매인데 매매는 좀 복잡한 절자가 더 추가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죠. 편무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자 등기 누가 해요? 등기는 등기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어디서? 등기소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놀라운 사실이죠.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이 있고 밑에 등기관들이 있고 그 밑에 또 등기 공무원인들도 있습니다. 계급이 있는데요. 그중에 등기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등기소장도 등기관이에요. 등기소장도 등기관으로 임명을 해서 지정이 되는데 어쨌건 그런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어쨌든 등기는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등기부에 뭘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국가장부 등기부에다가 우리가 가서 뭘 쓸 수가? 절대로 없을까? 예외가 좀 있을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김포 등기소 가서 내가 좀 씁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등기했습니다. 등기관이 어떻게 써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제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하니까 하는 겁니다. 신청을 말로 해요? 종이로 해요? 종이로. 종이로. 그런데 요즘은 전자문서로도 가겠죠. 종이문서, 전자문서로 써. 신청을 해야 등기가 낼 수 있어요. 신청이 없는데 등기가 될 수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써주는 경우가? 절대로 없을까? 몇 가지 있을까? 신청도 안 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뭘 써? 이런 경우가. 절대로 없을까? 몇 개 있을까? 네?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네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동네 이름 바뀌었으면 등기부에 동네 이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가서 얘기할까? 알아서 오실까? 알아서 오신다고? 알아서. 말 안 해도 다 한다고. 누가? 등기관이. 등기관이. 등기 절차가 개시된다. 이런 말 쓰시죠? 개시 아시죠? 개시. 처음 들어요? 저만 쓰는 건가? 개시. 시장 가면 그렇잖아요. 시장 가면 첫 물건 파는 거를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이렇게 막 어려운 말 아니죠? 이렇게 개시한다. 시작한다고. 등기부에 뭘 쓴다고. 개시하기 시작한다고. 이거를 네 가지 절차를 봐요. 네 가지. 네 가지를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 나오는 신청. 신청은 등기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면 안 되고요. 당사자. 당사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 준다고 그랬죠? 할아버지 손자가 등기 당사자예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좀 해달라. 우리가 이런 계약이 있었다. 여기 맞는 등기 해달라. 이게 요구하는 거를 신청 등기다. 신청. 등기를 신청한다. 그렇죠? 이 당사자 중에 김포시가 있어. 김포시가 땅을 사거나 팔 수 있잖아요. 김포시는 일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김포시는 뭐라고 그래? 관공서. 관공서. 그렇죠?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공서예요. 세무소 관공서예요. 세무소. 법원. 김포시. 서울시. 얘네도 관공서죠?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우리 등기 좀 해 주지.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신청이지만 용어를 조금 바꿔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신청 또는 촉탁. 등기는 신청 또는 촉탁이 있어야 등기관이 받아가지고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신청 촉탁을 받았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거절하는 게 뭐예요? 각한다. 각한다. 신청 촉탁 받아서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잘못됐으면 각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신청 촉탁도 없었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처리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등기관 직권이다. 등기관 직권등기다. 직권은 신청 촉탁이 없었는데도 등기관이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 줘야 돼. 그렇죠? 이런 거는 원칙일까? 예외일까? 완전 예외예요. 완전 예외. 그렇죠? 등기관이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거나 막 할까요? 법에 딱 써 있는 거 말까요? 법에 딱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 법에 딱딱딱딱 써 있는 거니까 문제 등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직권등기다라고 하면 문제 등기가 좋다. 그래서 오늘 직권등기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고 명령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은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신청 그러거든요. 공동신청. 공동신청 반대는 뭘까? 단독신청. 그럼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공동신청 원칙. 단독신청은? 예외. 그렇죠? 또 신청 촉탁.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달라고 안 해도 되는 게 뭐라고요? 직권라고. 지금은 명령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고. 직권 얘기할 건데 이게 원칙이면 이거는 예외.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외고 여기서는 예외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 신청해서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섞어. 섞어가지고 단독신청을 직권으로 뻥을 치고 직권등기를 단독신청으로 뻥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싹 섞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하다가 예외다. 이것만 생각하고 어디인지 위치를 놓쳐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신청과 직권은 다르다. 이거 하시면 돼요. 신청과 직권은 다르다. 이것부터 먼저 구분하시고 신청 중에서는 공동신청이고 단독신청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공짜로 준다 그랬죠? 무슨 신청이에요? 할아버지 손자 공동신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신청서. 신청서 그렇죠? 그 신청서에다 뭐뭐 쓴다 그랬어요? 신청서에 뭐뭐 써요? 할아버지 손자의 인적서랑 써야 되겠죠? 성명, 주소, 등록번호. 어느 부동산 줄 건지 부동산 써야 되겠죠? 부동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은? 증여. 그러면 증여 계약서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할아버지 거 맞아요? 할아버지 거라는 증거가 뭐예요? 할아버지의 땅문서. 할아버지의 등기필정부. 이때 할아버지는 등기 권리 작가예요? 등기 의무자까요?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필정부는 등기 의무자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진심을 물어보는 거죠? 진심이시냐. 인감증명 떼어보시라.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 들고 오시라. 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 제출하게 돼 있다. 이 정도는 지난주, 지난주 계속 하던 거예요. 대충 머릿속에 생각을 해가지고 보면 생각이 나고 다음 단계 가면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한다고 하면 신청서가 필요하다. 뭐 한 거 아니에요. 신청서. 그 신청서에 하나씩 쓴 거를 하나씩 증명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이죠. 자, 그러면 등기부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 표제부 있죠? 표제부 또. 갚고 있고 울고 있어요. 이제 울고는 지금 생략했고. 자, 표제부에 뭐가 있다? 토지 표시가 있다. 자, 건물 등기부면 건물의 표시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주로 토지를 먼저 얘기할까요? 자, 토지 표시. 이걸 쓰는 순서를, 번호로 붙인 거를 표시번호라고 얘기합니다. 표시번호 있죠? 자, 표시번호 옆에 접수일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북, 영동군, 내공면, 어천리까지가 뭐예요? 소재. 자, 산 100의 2번이 뭐예요? 지번호. 자, 산이 붙었으면 이건 임야대장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도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요. 자, 면적이 3948 제5미터. 한 천평 좀 넘습니다. 이 정도의 토지가 하나 있다. 자, 이거 누구 건지 보려면 소유권자를 알아봐야 되겠죠? 소유권자는 어디다 써있다? 값구에 써있어요. 값구에 등기한 순서를 순위보느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있죠? 등기 목적. 자, 등기 원인은 비웠어요.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 엄청 나온다 했어요. 올해 두 시험 나왔습니다. 자, 이거 계속 최근 한 10년간 4번이가 나왔어요. 4번이가 계속 나오고. 이건 뭐 아예 답으로 나옵니다.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김철수 씨 인척상에 써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밑에다가 자, 이 밑에다가 자, 정원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정원의 이쪽 상 쓰고 자, 등기 원인이 뭐다? 증여.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인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원인이 증여예요. 원인이 소유권 인전 이르면 안 돼요. 자,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인전. 자, 소유권 인전 등기는 주등기로 2번 하고 씁니다. 1-1 안 돼요. 자, 2번 하고 나서 소유권 인전됐다라는 내용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등기가 맞춰지면 이 등기, 이 노란색 이 등기가 맞춰지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야 돼요. 접수한 때부터 그랬더니 또 이제 어서 들었다고 음 음, 알어? 음, 그러면 안 돼요.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이다. 효력 발생. 그죠? 자, 할아버지 손자 간에 자, 할아버지 손자 간에 증여기약만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뭘 해야 돼요? 접수한 때 자, 등기가 맞춰지면 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다. 라고 법에 써 있을까? 법에 써 있을까요? 무슨 법에 써 있을까? 민법에 써 있어요. 자, 민법에 자, 민법에 써 있습니다. 자, 민법 186조에 써 있습니다. 부동산 자, 동산에 해당이 없어요. 이 조문은 부동산만 관련 있는 조문이에요. 이 조문을 동산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동산들에 대해서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분석하면 이렇게 되죠? 법률 행위에 등기까지 해야 물건 변동에 효력이 생기다. 됐죠? 자, 지금 적용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법률 행위는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이 법률 행위죠. 자,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이전된다. 물건이 변동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법률 행위에 등기해야 물건 변동에 효력이 생기다. 그래서 증여계약도 있고 등기를 해야 자, 아들 손자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증여계약 아무리 맺었어도 등기를 아직 안 했으면 아직 손자과 아니다. 됐죠? 자, 등기가 먼저 손자과로 났으면 자, 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될 수가 없다. 그런데 등기가 손자 걸로 났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OK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효력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시간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요건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요건입니다. 자, 일단 계약이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되고 자, 이 계약과 등기가 서로 부합해야 됩니다. 서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증여계약의 저당등기 이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부합한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지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증여, 그랬죠? 요거 흔들면 안 돼요. 자, 등기 목적. 우리의 최종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누가 최종 목적은 그랬더니 탈세 그러더라고요. 탈세. 자, 탈세 아니라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은 증여, 증여, 그렇죠? 자, 등기 원인은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자,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렇죠? 자, 요 절차를 볼 겁니다. 자,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요기다가 요거 집어넣는 거. 자, 요거 집어넣기 위해서는 둘이 신청서를 써야 되겠죠? 신청서. 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을구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을구에 기록상이 없다. 을구에 뭐가 있으면 막 저당권, 전세권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깨끗하다 그러면 기록상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절차를 외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신청서겠죠? 자, 신청서에 뭘 써요? 자, 부동산의 표시를 써야 됩니다. 자, 지금 토지니까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접에 쓰는 거예요. 자, 표지에 보이는 거 똑같이 벽혀 써야 됩니다. 똑같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각하당합니다. 자, 쓰고요. 자, 등기 원인은? 증여. 자, 원인과 원인 일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자에 써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할아버지와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준대가 됐으니까 의무자죠. 의무자. 김철수 씨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명, 주, 번. 이럴 수 있죠? 명, 주, 번. 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우리 개인, 우리나라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번호에 있죠? 법인이면 따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다 따로 있어요. 그 번호. 그래서 그냥 등록번호 또는 번. 자, 명, 주, 번. 이럴 수 있죠? 명, 주, 번.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정환의 명, 주, 번 쓰는 거예요. 자, 신청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내는 겁니다. 자, 이거 외워보세요. 자, 등기 신청서에 그 토지에 면적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올해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올해 시험에 나왔어, 이게. 올해 시험에 신청서에 기록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 신청서에 기록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정답이 면적이었어요. 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누가 또 그런다? 디테일하대. 디테일하게 나왔네, 그렇죠? 당연히 신청서에 면적 쓰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청서에 소재를 쓴다, OX. 오, 맞잖아요. 소재 쓰잖아요, 그렇죠? 자,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 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신청서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주민들어 번호를 쓴다. 오, 맞잖아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법무사한테 맡겼어. 법무사는 대리인지. 대리인. 자, 대리인의 주민번호를 쓴다. X지. 제주인 주민번호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법무사 대리인이면 내 주민번호 써주겠어요? 20만 원 수수료 받고 내 주민번호 써줘?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들 건 써야지. 이 사람들이 당사자니까. 그렇죠? 대리인의 주민번호를 쓴다, OX. X지. 그 주민번호 다 왔다니까. 다음 중 신청서에 기록상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답은 면적이 없고 틀린 질문 중에 대리인의 주민번호가 나왔다니까. 기억도 못해 이제.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신청서에 쓰는 거 한번 외워보세요. 자, 소지지이면 원인, 목적, 명지번, 명지번. 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쓰고. 그 정도는 써줘야 등기관이 보고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신청서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받아가지고 보겠죠? 네, 보고. 만약에, 어? 이거 면적 틀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 각화되겠죠. 그렇죠? 신청서 됐어. 됐으면 등기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면 이 정환 이름이 뭐가 돼요? 자, 정환이가 뭐가 돼요? 자, 원래 등기관리자, 등기무자 이렇게 있잖아요. 권리자무자. 그런데 지금은 얘가 이제 등기명의인이었어요? 됐어요? 이었어요? 됐어요? 됐어. 등기명인이 된 듯 된. 자, 그 다음에 신청인, 신청인, 등기명인이 된 신청인.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명신. 명청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멍청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그냥 명신으로 하기로 했어요. 명신. 자, 명신은 뭐다? 등기관리자다. 그럼 이 친구한테는 등기소에서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자, 작성 통지한다. 작성 통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작성 통지. 제공 아니에요. 자, 작성 통지. 이거는 등기소에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등기필 정보 이렇게 생겼죠? 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하면서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안 스티커. 자, 스티커를 띄면 안에 뭐 들었다? 일련번호, 비밀번호. 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되게 중요하죠? 비밀번호 몇 개 준다? 자, 50개 줍니다. 일련번호 하나에. 자, 이 하나의 일련번호에는 영문. 영문.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자리. 12자리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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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문자를 가지고 하나의 일련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몇 개 준다? 50개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막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어디다 넣어놔야 돼? 장롱이에요. 그죠? 장롱에. 희한하게 다 까먹고 장롱만 기억나요. 그죠? 자, 이걸 어디다 넣는다? 장롱에 넣어버려요. 자, 언제 끄네? 자,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가 내었을 때 신청서를 쓰겠죠? 거기다가 저 등기필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자, 제공이라는 말은 의무자가 등기수에 내는 거고요. 자, 작성통지라는 말은 등기수에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보시고 장롱 전인지 훈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장롱에 들어가기 전에 등기수에서 금방 나왔을 때는 작성통지니까 자, 누가 나와야 돼요? 명신 나오고요. 자, 장롱에서 끊어낼 때는 의무자니까. 그죠? 등기수로 가는 거죠? 뭐가 나와야 돼요? 제공.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제공이면 의무자 찾으셔야 되고 작성통지 나오면 권리자 명신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등기필정과 낯설 때 긴장이 됩니다. 장롱 전인지 훈지. 되게 중요한 문제죠. 등기수에서 우리한테 줄 때는 작성통지. 우리가 등기수에서 장롱을 끊어서 낼 때는 제공. 이걸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되게 드라이하게 써줘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써줘요. 작성통지를 써줘요. 여기 제공을 써줘요. 이건 옛날에는 제출리란 말 했어요. 제출리면 좀 헷갈리지 않는데 제공 그래버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내는 거예요. 누가 낸다? 의무자. 정환이가 의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을 팔거나 그 땅을 팔거나 또는 전세를 주거나 임차를 주거나 또 저당을 잡히거나 전부 다 의무자예요. 그때기 때마다 다 필요해.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하나가 아니라 50개를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0개를 다 쓰고 나면 맨 첫 번째 거 또 쓰면 돼. 계속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5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팔아버렸으면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 쓰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팝니다. 팔아요. 팔라고 하면 신청서에 뭘 써야 돼요? 소지주면 써야 되고. 등기 원인은 매매네. 아까 증여랑 다르게 뭐가 나왔어요? 거래가액이 났지. 거래가액.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매일 때는 거래가액이 나온다고요. 등기 목적은 똑같이 소유권이전이고 이때 등기 의무자가 정환이로 들어옵니다. 정환이의 명집원 들어왔죠? 누가 산다랬어요? 이게 말. 이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랑 달라진 것은 거래가액이 들어오면서 매매를 받겠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돌려. 돌려. 뒤집어. 뒤집으면 뒤쪽에 의무자의 등기필정보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환이 이름을 쓰고 정환이의 일련번호, 비린번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등기소 받으세요. 대리인 육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몇 년도, 몇 년, 몇 년, 며칠. 이 정도 쓰는 거잖아요. 장군이.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위쪽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실제로는 여기다 채우셔야 돼요. 국민주택재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지금은 여기 여기 등기필정보. 자, 누구 거? 등기의무자 거. 자, 이걸 써가지고 내니까 그 스티커 붙은 종이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을 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출 대신에 제공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내면 제출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종이 스티커 붙은 거 갖다 내면 등기소에서 이거 뭐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요. 신청서에 이거 써오세요. 이거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청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면 이제 지금 등기가, 등기가 정환위로 보면 나고 나서 등기소에서는 소관청한테 정환위로 수의자 바뀌었다라고 뭐 해줘요? 통제하셨죠? 통제했으면 소관청, 영동군청에서는 임야대장을 만듭니다. 자, 임야대장. 임야대장의 영동군에 있는 땅 3948 임야죠? 네, 누구 거예요? 정환위 거지. 정환위 걸로 며칠날? 11월 1일 날. 등기접상 그 날짜 써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소재지번 지목면적 이거를 확인하려고 이거를 대장을 떼가지고 역시 내야 돼요. 자, 내면 절차를 밟아서 이 밑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자, 절차를 밟아서 자, 밑으로 자, 누가 들어왔어요? 이게 봐요. 자, 역시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자,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죠. 매매. 자, 얼마짜리 지금? 1억짜리지. 자, 거래가액을 등기 원인 안에 쓴다 OX 거래가액을 등기 원인 안에 쓴다 OX X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자,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사항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자, 당연하지만 이거 삭 바꿔내버리면 진짜 디테일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매매일 때는 거래가액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유권전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매매는 7월 8일인데요. 등기 접수가 7월 9일이래요. 그럼 이날 계약서 쓰고 다음 날 등기 접수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내 거? 7월 9일날. 자,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을 해야지. 응, 그러면 안 돼요.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돈 다 줬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돼? 접수. 접수하고 나서 각하됐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맞춰줘야 돼. 절차가 맞춰졌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맞춰질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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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보. 식별보 맞춰졌죠? 그럼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자, 이게 딱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이 접수를 다른 말로 저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맞춰졌다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접수에서 각하됐으면 효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춰진 게 한 일주일 이따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등기 떠가지고 접수한 날짜를 보시고 아, 이날부터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민법 186조가 있고 자, 그 다음 민법 187조가 있습니다. 둘 다 민법이거든요. 민법 자, 뭐가 달라요? 자, 뭐가 달라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완전 다른 얘기예요. 자,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오늘 제가 노란색으로 헤드라스가 보이지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할 일은요. 처음 보는 걸 읽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출 확률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처음 보는 걸 맞춘다 이런 확률은 거의 10%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외웠던 걸 봐가지고 아, 이거 나왔네? 그거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원리를 파악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절대로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훈련해가지고 이거 나오면 이거 이거 나오면 이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훈련된 다음에 어, 나왔네? 이거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험장 가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암기해가지고 이건 그냥 조건만으로 딱 답을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86절 출전하면 미리 머릿속에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어, 법률행위, 법률위정 얘기하겠구나. 딱 떠오르고 그리고 맞춰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낯설고 생소하고 저걸 어떻게 하나 싶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최소한 100번 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럼 나중에는 어, 부동산에서 자, 법률행위, 법률위정 어, 이 등기를 해야 되고 이 등기 필요 없구나. 바로 그냥 딱 공식처럼 채워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거 한국말이 아니에요.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를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독일어를 또 이제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일본어에서 또 다시 번역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미리 완전히 외워놓고 읽어듭니다. 자, 법률행위가 있다. 어, 186조구나. 법률규정이 있다. 그럼 187조구나. 자, 법률규정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 오늘은 상속만 얘기할까요? 상속. 자, 상속은, 상속은 법률규정에 자, 민법에 이렇게 써있어요. 뭐, 민법 법률규정에 상속은, 상속은 그 돌아가신 데 있죠? 상속계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 재산도 있고 비뚜기 있잖아요. 통으로 손자 아니지. 상속인한테 넘어가. 상속인한테 바로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해. 자,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이때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법률행위니까 자,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등기해야 물건본동. 그렇죠? 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등기해야 물건본동이지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이지 그럼 등기 없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거다 라고 하면 제삼자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꼭 등기해라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특별히 나는 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하면 단서야 단서. 단서를 붙었죠. 자, 민법 187조 단서에 그러나 등기를 해야지 등기 안 하면 어떻게 해?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 두 개 비교하세요. 이거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뭐의 효력이요? 물건본동. 자, 이거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네,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이거를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법률 행위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물건본동 효력이죠. 자, 이거 상속 자,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위정 자, 얘네들은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 등기해야 물건본동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자, 차이점 됐고요. 이제 공통점은 공통점 자, 두 개의 조문의 공통점은 일단 둘 다 부동산 얘기다. 자, 일단 둘 다 자, 물건 얘기다. 물건 얘기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문은요. 동산에는 전혀 적용이 없다. 동산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채권에서는 전혀 적용이 없다. 물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물건본동에 대해서 두 가지 조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데 이 얘기는 이제 분명히 까먹으실 거예요. 일단 민법에 186절 실조가 조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법률행이고 하나는 법률규정이다. 그런데 정환이 얘기는 어디 들어갔어요? 정환이 얘기는 지금 법률규정에 들어간 겁니다. 법률행위에 들어간 겁니다. 법률규정은 이제 상속 갔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지난주에 또 뭘 했냐. 경정, 변경. 이거 왜 우시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틀렸다. 무슨 등기? 경정등기. 나중에 틀리게 됐다. 그러면 변정등기. 다 지워라 그러면 말소등기. 잘못 지웠다. 그러면 회복등기죠. 회복등기죠. 자, 그러면 얘네들부터 일단 구별해 보시죠. 자, 지금 등기부에 누가 써 있어요? 중환이. 잘못 써 있죠? 정환이 대 중환이로 썼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나중에 틀리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이걸 고쳐서 바로 잡는 걸 경정등기. 자, 이거 경정하고 나서 3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다시로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중환이 아니라 정환이고 이건 신청착오가 있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경정이에요. 자, 근데 또 바꿉니다. 정환이로 제대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애가 이름을 바꿨지.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 네? 어떻게 그런 거 외웠어? 자, 하늘으로 바꿨죠? 하늘으로. 하늘으로 뭐 했어요? 개명에 따라 했죠? 개명에. 하늘으로. 나중에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등기다? 변경등기. 자, 이때도 이다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신기하게 이제 하늘이 이러면 시험에 안 나오거든. 이런 거 시험에 외운다고요. 참 신기해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워야 되는데. 하늘을 외워.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외운 게 어디야.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할 일은 하늘이는 변경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중환이는 경정이다. 그렇죠? 중환이 경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또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의구에 소유권 2회 권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얼마짜리죠? 5천만 원. 5천만 원이 만약에 6천으로 바뀔 수 있죠. 6천으로 바뀔 수 있죠? 네. 그러면 채권자,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급해요? 채무자가 급해요? 5천에서 6천이 돼. 누가 급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잘 생각하세요. 사실은 채무자는 돈이 급하죠. 채무자는 5천만 원 꼬고 있는데 천만 원이 더 필요한 거야. 천만 원 더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오케이가 났어. 천을 줬어. 그럼 총 얼마죠? 6천이 됐어. 그런데 등기부는 얼마가 써 있어요? 5천 써 있잖아. 이걸 빨리 고치고 싶은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어우, 채무자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돼.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이미 얘기가 돼가지고 돈을 이미 넘어간 상태야. 그리고 등기를 고쳐야 돼. 그럼 누가 급한 거예요? 저당권자가 급한 거야. 이럴 때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럼 채무자, 설정자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샥 바꿔서 6천을 바꿔. 변경계약을 하셔서 증액이 된 거야. 변경되고 나서 1번 저당권 어떻게 됐다? 변경된 거죠. 원시적이고 후발적이야. 후발적이지.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라 나중에 천만을 더 꺼주고 나서 나중에 금액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등기다? 변경. 이런 거 변경이에요. 여기 바꾼 변경이고 1번 저당을 바꿨기 때문에 2번으로 가면 안 되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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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이해 되시죠? 그런데 조심하실 게 등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저당권의 5천 이렇게 돼 있다가 2번 저당권의 1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그럼 최종 총 얼마예요? 6천이지. 이런 거는 변경이 아니라 추가 설정이에요. 후순위로 추가 설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증액으로 금액을 고쳐서 갈 수도 있고 그럼 자기들 마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 거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무상으로는 저렇게 안 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무는 다 잊으세요.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보통 저당권자가 은행이거든요. 은행에서 저당권 변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은행 직원들이 등기법을 모르고 변경 등기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법무사한테 전화 걸면 법무사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헷갈리니까 그냥 2번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후순위를 2번을 써버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경 등기도 가능은 하다. 알 수 있죠? 가능해요. 거꾸로 되지 5천에서 4천을 바꿔. 그거 가능합니다. 5천, 4천 바꾸면 천만을 갚은 거지 뭐. 갚고 돈 갚은 사람이 고칩시다 이럴 수 있죠. 그때도 변경 똑같이 가는 거예요. 4천으로. 변경도 충분히 가능한 절차이고 보통은 돈을 덮고 나서 추가 설정을 많이들 합니다.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두 가지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왜?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이건 알 것이지라고 생각해. 안 나와요. 뭐가 나오겠어요? 변경이 나온다. 특이한 게 있나요. 그렇죠? 제가 장담합니다. 안 나와요. 이건 절대 안 나와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추가로 설정할 수 있지 뭐. 이거 뭐 너무 하나도 문제 낼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저당권 증액하는 변경도 가능하고 그럴 때는 주등기의 부기등기요. 부기등기라고 했죠. 또 갑시다.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이거예요. 부동산의부와 권리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작은 방. 우리 집에 작은 방. 부동산의부와 권리부와. 우리 집에 작은 방에 있어. 일부죠? 부동산의부와 권리부와. 토지가 하나 있는데 토지가 하나 있는데 남쪽의 딱 절반 부분이래. 토지 남쪽 절반 부분. 부동산의부와 권리부와.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지금 위에 섰잖아요. 위에 섰잖아요. 다시 눈치가 없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보세요. A랑 B랑 A랑 B랑 두 개를 공유한데 공유한데 A가 가진 2분제일 A가 가진 2분제일이 있단 말이에요. B가 가진 2분제일 B가 가진 2분제일이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지 아시겠죠? 각자 가진 지분은요. 어느 부분만 소유한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권리를 반반씩 갖고 있다. 이런 취지예요. 전체에 대한 권리를 반반씩 갖고 있다. 이게 뭐예요? 권리부. 소유권을 반반씩 나눠 갖고 있다.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일부씩 나눠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긴 힘들어요. 뭘로 나타내냐? 분수로 나타내. 그래서 등기부의 분수 지분 비율을 쓴다 안 쓴다? 쓴다요. 몇 분이면 쓴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자 지분 비율 몇 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권리부. 자 권리부가 뭐라고요? 지분. 자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작은 방만 도면에 그려낼 수 있잖아요. 토지 일부를 그려낼 수 있죠? 이거 부동산 일부예요. 자 두 개가 다른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시도인데 C. D가 공유하기도 해요. 토지를. 그죠? 예를 들어서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3. 이럴 수 있죠?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자 4분의 3. 4분의 3. 난 진짜 나름 머리 썼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좀 진하고 좀 흐리잖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흐리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비중이 그려져 있다고요.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이게 권리 일부라고.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자. 내가 4분의 3. 이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팔 수 있어. 이 권리 일부 지분을 팔 수가 있다. 팔 수가 있다. 그렇죠? 팔 수 있으면요. 담보로 잡아서 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저당권이라는 게 나중에 소유권 이전으로 경매를 치겠다 이 소리예요. 팔아버리겠다 이 소리죠. 경매. 자 경매. 자 저당 걸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우리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죠. 은행이 우리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꺼준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에 은행이 저당을 잡는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 대출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이 저당권을 근거로 법원 경매 시장에다가 내 집을 내 의사와의 관계없이 빼다가 팔아버린다고. 팔면 누가 사요? 경매 계획은 완납하고 경매 받은 사람이 뭘 받아가요? 소유권 이전을 받아간다고. 이해 되시죠? 지난주에 제가 친구를 만나러 시간이 좀 되죠 오늘? 좀 복잡한 오늘 공부할 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 그 딴 소리 좀 잠깐 할게요. 좀 이렇게 재밌는 사건을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가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놀러 갔어요. 대학교 때 만나고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의정부에 갔는데 의정부에 얘가 의정부에서 검사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리고 옷 벗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변호사 사무처에서 한 20년 했나 봐요. 그냥 뭐 동네 변호사, 동네 변호사. 꾸리꾸리해. 저는 이제 보통 건물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건물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오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동네에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2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데 또 변호사 만나려고 하면 깐깐해요. 되게 딱 가면 변호사 사무실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테이블에 써있어. 상담료는 30분에 10만 원이면 딱 써있어 일단. 일단 손님 앉는 그 의료인 앉는 자리 딱 써있어 일단.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나는 이거 받는 거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놀러 갔으니까 이제 다른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경매 얘기가 났어요. 경매. 경매 얘기가 났는데 대출을 왕창 끼고 건물 산 사람도 있잖아요. 대출을 왕창 끼고 건물 산 사람들이 최고 목적은 임대가 나가냐. 임대료가 들어오면 이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이자를 갚지. 지금 졸린 거 아니죠?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임대를 안 들으면 어떡해. 임대를 안 들으면 대출이자를 갚을 수가 없지. 지금 가슴이 떨려야 돼 지금. 가슴 안 떨려요 지금. 왕창 이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풀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매가격이 10억인데 대출을 9억을 받았어. 1억으로 건물을 산 거지. 그럼 9억 같이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무슨 계산이겠어요. 임대가 나갔으니까.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가지고 대출이자 하고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임대료가 안 들어와. 임대료는 나갔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 줘. 그럼 어떡해. 걱정 마 보증금이 있잖아. 보증금 다 까먹었어 이제. 어떡해. 쫓아내면 되겠지. 쫓아내서 들어가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그럼 안 나가면 어떡하지? 전문용으로 명도소송이라고 그래요? 쫓아내는 소송을 해야 돼. 그냥 막 돌아가면 남의 집이 돌아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소송을 해야 돼. 금방 끝날 거 오래 걸릴까? 소송 걸리면 1년 넘어요. 일단. 짜잔한 것도 6개월은 기본이야. 그래가지고 명도소송을 걸었는데 분명히 이기긴 이기했지. 100% 이겨. 이기긴 이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은행이 기다려지지 안 기다려지지. 안 기다려주지. 그럼 어떡해요? 대출이자를 다 못 갚으면 은행에 가만히 있을까? 경매로 털어버릴까? 경매로 털어버리지. 뭔 소리지 아시겠죠? 경매로 놔버려. 그러면 나는 어떡해요? 명도소송에서 쫓아내고 다 임차인들여가지고 임대를 받으면 낼 수 있는데 집이 달라간다고 졸리면 안 돼 지금. 졸린 상황이 아니야 지금. 잠이 확 깨야 돼.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저당권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경매처서 소유권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처분하는 거예요. 미리 처분한 거야. 미리 내가 처분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처서 팔아버려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지금.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게 뭐냐. 이 임차인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졸리면 안 돼 지금. 이거 잘 들어야 돼. 뭔 소리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지 관련된 사람을 내세워서 경락을 받아가. 헐이지 헐 진짜. 지금 잠이 오면 안 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저당을 잡혔다는 소리고 돈 못 갚으면 어디를 어떻게 된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게 처분이다. 처분.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당을 잡아줘 안 잡아줘? 안 잡아줘. 은행 가서 그런지. 우리 작은 방 짱이다. 우리 작은 방. 이거 저당 잡고 돈 좀 꺼줘.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그건 못 파니까. 됐죠? 늦게 깨달았구나. 어떤 분이 집에 가서 웃어요. 아 그게 없구나. 그러면 웃어. 지분은 팔아만 팔아. 지분은 바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을 저당 잡는 것도 된다니까. 지분 저당 잡아가지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엄청 큰 건물도 있잖아요. 막 100억짜리. 한 100억짜리 건물인데 이게 다 내 거야. 통으로 100%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너무 부러워. 진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100억짜리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식이 많아. 너 집에서 웃는다? 자식이 많아. 그 자식이 엄마들이 달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양과 돌아가시면 난리 나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지분이 막 쪼개져가지고 100억짜리니까 오죽하겠어. 그중에 지분 조금만 받아도 막 10억씩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들고 있겠어? 담보대출 받겠어? 담보대출 받지. 그 지분을 가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꿀 수가 있다니까. 알 수 있죠? 그런 건물 등기 뛰면요. 난리 납니다. 지분권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는 특정인 지분만 딱 띄워보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비율을 가지고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험에 요즘 안 나오니까. 안 해. 그래서 어찌됐건 권리 지분 이거는 팔 수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작은 방은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작은 방은 어떻게? 분할해서 팔아야 돼. 분할해서 팔아야 돼. 토지 일부는 팔 수가 없어요. 팔려면 분할해서 팔아야 돼. 그거나 그거나가 아니고 절차죠. 절차로 분할을 했니 안 했니를 보고 분할 아직 안 했어? 그럼 이전은 못해. 분할했어? 그럼 일부가 아니지. 두 개지. 두 개 중에 하나지. 그럼 팔 수 있는 거지. 두 개 중에 하나면 등기가 두 세트가 나온 거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저당 잡는 것도 되겠지. 그런데 분할 전에 일부 상태라면 아직은 처분을 못한다. 이 소리예요. 충분히 해야 되죠. 이거 절대 흘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건 반대야. 빌리는 건 반대. 이거는 지분이니까 못 빌립니다. 부동산을 다 빌리려면 한 사람 말만 듣고는 안 되지. 이걸 다 빌리려면 두 사람을 다 앉혀놓고 빌려야지. 누구 지분만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만큼, 이만큼만 빌리겠다. 이거는 그림 붙여가지고 이만큼 빌릴게. 라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완전 이해하시면 외우셔야 돼요. 첫 등기 내는 보존 등기는 무조건 X입니다. 보존 등기는 절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위에는 부동산 일부, 아래에는 권리 일부 이렇게 씁니다.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자, OX. 머리가 다 엉켰어, 지금. 다시 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소유권 일부. 보이세요? 소유권 일부가 뭐예요? 권리 일부. 이전대요? 네. 이전, 이전, 이전. 이전대요? 권리 일부. 이전은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렇죠? 자, 한필째 일부를 분할하지 않은 특정 일부. 특정 일부. 자, 이거는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문장 하나로 쓴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다시 한 줄 한 거예요. 지상권. 여기 있죠? 지상권. 자, 이거 부동산 일부는 지상권 되고, 권리 일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거란 말이야. 자, 특정 일부. 자, 이거 분할을 선행하지 않았어. 아직 일부 상태인 거죠? 일부 상태. 자, 이거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 못한다. 틀렸죠? 네. 건물 일부 보이시죠? 건물 일부. 자,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자, 건물 일부 그러니까. 건물 일부. 건물 일부. 그렇죠? 여기 전세권 돼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 되는 거라고요. 가능하다. 공이 지분이니까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이거. 공이 지분, 이거. 자, 전세권 나왔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 봅시다. 자,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밝히죠. 여기. 건물이 분할이 돼요? 건물 분할이 될까? 자, 오늘 이거 얘기할 거예요. 첫 시간에. 건물 분할이 될까 안 될까? 건물 어떻게 분할해요? 톱으로 잘라? 자, 예를 들어서요. 건물이 있는 거지. 건물. 가운데 벽을 쳐. 벽을 쳐. 그다음에 출입문을 따로 빼. 출입문을 따로따로 뺐어. 그다음에 앞에다가 101호라고 붙여. 여기다가는 102호라고 붙여. 건물 몇 개? 두 개예요? 하나예요? 여기 건물 몇 개인 거예요? 자, 5층으로 건물을 쳐. 5층 건물을 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층을 나누고 벽을 나눠. 10집이 살 수 있도록 출입문을 다 따로 뺐어. 건물이 하나예요? 10개예요? 하나예요? 10개예요? 이게 25층이야. 25층은 50집이 살아. 그렇죠? 그럼 하나예요? 50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진짜? 그럼 101호를 사 못 사. 사? 101호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요? 건물이 일부예요? 건물이 일부요? 건물이 일부는 사 못 사. 못 사? 일이 점점 꼬이네. 그렇죠?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답을 말해 그러지 말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해야 결론을 더 오래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건물의 개수를 따지기 되게 어려워요. 건물의 개수. 토지 개수는요. 지저법에서 한 필지 딱 정해줘. 지저법에서 한 필지라고 정해지면 그게 한 필지씩 가는 건데 건물은 이게 고하여 몇 개냐. 다시 해줍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보통 건물로 등기하려면 지붕이 있으라고 했죠? 지붕. 그다음에 기둥과 벽이 있어야 돼. 벽은 꼭 있어야 돼. 바람 통하면 안 되니까. 바람 통하지 않게. 그리고 일정한 정착이 돼. 정착. 쉽게 해체 이동이 안 되고 일정 용도로 쭉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건물이 돼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건물로 등기를 하고 났을 때 이게 몇 개냐. 몇 개냐. 몇 개냐. 개수를 따져야 되겠죠? 개수.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가운데다 벽 치고 출입문 냈다. 얘네들도 벽을 다 쳤다. 출입문 다 따로 있다. 이거를 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집이랑 막혔다. 구조상 독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상 독립성. 그다음에 집집마다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다. 이것을 이용상 독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독립성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건물이 하나로 본다. 여러 개로 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여기다가 구분행위. 구분 건물로서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등기소 가서 이거를 그냥 통으로 하나의 건물로 등기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표제부 갚고 울고 이루 끝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씩 못 사. 하나씩 못 사. 통으로 사야 돼.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걸 열 개로 구분 건물로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구분 건물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주고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주고 각각 각각이자 각각. 100일 5, 200일 5, 300일, 400일. 얘네들을 전유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유부분. 전유부분. 그럼 반대는 뭘까? 공용부분이라고. 또 말을 좀 그렇게 해놨어. 전유부분 공용부분. 이 전유부분마다 또 표제부를 두고 그리고 갚고를 두고 울고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부가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지. 첫 번째 나오는 표제부는 건물 전체의 내역을 다 담고 있는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101호의 표제부는 따로 나오고 그 101호의 갚고와 울고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증명사 발급을 띄면 이게 같이 나와. 일반 건물은 그냥 표제부 갚고 울고로 그냥 끊어지는데 구분된 건물은 표제부 표제부 갚고 울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참고로 공용부분은 아예 등기가 안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건물의 개수를 따질 때 건물의 개수를 따질 때 아직 이런 절차 없이 분할 절차 구분 행위가 없어. 없고 이렇게만 쓰고 있어. 그러면 건물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등기소 가서 이거 구분 건물로 등기합시다. 라고 해서 전체 표제부 101호 표제부 갚고 울고 102호 표제부 갚고 울고 따로 등기를 바꿔버려. 그럼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기 전이래. 절차 밟기 전이면 전체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그럼 팔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지. 그 대신에 빌려줄 수는 있어요. 빌려주는 거 여기 여기. 빌려주는 건 전체. 얘네들은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전체 등기는 가능하다. 알 수 있죠? 이거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가 돼요. 이해되겠죠? 구분 건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건물. 자, 한번 봅시다. 구분 건물. 참고로 우리는 등기 설비가예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는 등기소와 등기관은 잘 심하게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할 거예요. 등기부. 등기부. 자, 등기부는 일단 표제부 갖고 이거 있는데 구분 건물 얘기를 지금도 하려고 해요. 자, 윗집이랑 옆집이랑 잘 막았다. 이거 뭐예요? 구조상 독립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다. 이거 뭐예요? 유용상 독립이 돼 있다. 그럼 일반 건물에서 자, 구분 건물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자, 뭐까지 있어야 돼요? 구분 행위. 이거 구분 건물 좀 해달라. 만약에 이트로 와야 돼. 여기까지 돼야 구분 건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구조상, 이용상, 동기성이 있는 건물인데 우리가 그냥 하나의 통에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집을 줘놓고 이렇게 줘놓고 그냥 통으로 다 내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기를 나누자고 해서 구분 등기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나왔습니다. 자, 구조상, 이용상, 동기성을 잘 갖췄으면 구분 등기를 꼭 해야 된다, OX. OX, 꼭 그런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 그러라고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구분 건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공용부분이 두 가지야. 구조상 애초에 복도야. 애초에 공용으로 쓰라고 복도를 냈어. 그럼 이거는 따로 등기법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런데 규약상 공용이란 건 원래 구조는 전유분이라는 소리예요. 원래 구조는 101호 자리야. 101호 자리야. 출입문도 따로 이렇게 벽도 딱딱 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규약을 정해서 이거는 101호지만 전유분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공용으로 쓰자. 라고 정하자. 자기들끼리. 그럼 얘는 등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등기부에다가 이거 101호인데 공용으로 쓰기로 했다라고 쓰는 거야. 자, 결론만 간단히. 등기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이게 중요해. 구조상 공용 등기 안 됩니다. 자, 복도 등기 해달라고 등기 세우면 어떻게 돼? 네? 각하 그래요. 각하. 빠꾸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각하 된다고. 자,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그렇죠?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지난주에 제가 샤넬백 얘기했었어요? 샤넬백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각하. 각하. 깜빡 등기하면. 왜 그랬대? 그러지 말고. 무효 직권말소. 자,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는 등기 실행되더라도 무효 직권말소라고 지난주에 프린트 해드렸단 말이에요. 프린트 지난주 거 다 어디 간지 몰라, 지금. 일주일이 돌고 나니까 여섯 개가 쌓였겠거든요. 다 알거든.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중요하다. 별표 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심지어 책도 없어. 확인을 못하겠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구조상 공용은 샤넬백 등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등기 거리가 안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규약상 공용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자, 전유분은 등기업에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오지. 그렇죠? 자, 등기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규약상 공용분은 전유분이랑 똑같은 거니까 등기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해. 전유분을 규약상 공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꾸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절차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둘 다 단독 신청이다. 둘 다 단독 신청이다. 자, 이거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구체적인 절차를 배우긴 할 건데 지금 하기는 좀 그래요. 잠깐 이제 보여만 드릴 건데요. 자, 101호였는데 규약상 공용이 됐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이다라는 뜻을 단독 신청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에 뛰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1호다. 101호인데 자, 이거 얘기해요. 이거, 이거, 이거. 자, 2번 하고 나서 자, 2003년도에 이거 규약이 설정돼서 공용으로 쓰기로 했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갑구의 소유자가 지워져요. 울구 소유자 지워지고 그리고 이거는 101호는 다 같이 쓰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나중에 규약이 폐지될 수 있지. 규약이 폐지되고 이거 101호 누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팔고 나서 전용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는 규약이 폐지된다. 자, 이거를 자, 규약을 폐지해버립니다. 규약을 폐지하고 이건 그냥 101호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될 수 있죠? 자,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고요. 자, 지금은 지금 이거 얘기할 거예요. 한동 건물 전체 자, 구분 건물인데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자, 뭐를 둔다? 표재로 둔다.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등기기록 하나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문제는 101호, 201호, 301호 이게 뭐예요? 전유분이죠? 전유분마다 또 표재부 갚고, 을구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다음 우리가 열람 좀 합시다. 자, 증명서 발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이거 이거 합쳐줘. 이거와 이거 합쳐줘. 그래서 한동 건물 표재부와 해당 전유분 전체 전유분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나 500위로 찍어줘. 500위로만 400위로, 300위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해당 전유분 해당 전유분의 표재부 갚고, 을구 있잖아요. 얘네들을 합쳐서 한계기록으로 봐서 포함해서 발급해주는 거예요. 이래고 있죠? 이게 이해가 중요하게 아니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한번 상상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요. 얘네들을 서로 바꿔. 서로 바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표재부 갚고, 을구을 둔다. OX OX지. 한동 건물 전부에서 뭘 만든다? 표재부 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분마다 한계를 둔다. OX OX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질문이 나오면 그럴듯해요. 못 골라.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할 때는 표재부만을 한계로 본다. OX 표재부만을 한계로 본다. OX지요. 한동 건물 표재부와 해당 전유분을 합쳐서 한계로 보는 거예요. 보고도 헷갈려. 지금 보고도 헷갈려. 이게 시험 중에 나와버리면 멍하다가 어이, 뭐냐? 이러고 나 처음 보는데 외우고 나서 얘네들 바꿔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거 나왔네? 이거 틀렸어. 이러고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는. 시험장 가서 읽어볼까? 그 문제는 틀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미리 예상한 게 나왔다라고 해서 풀어야 돼요. 이게 예상돼야 돼서 서로 섞을 수 있다. 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유분마다 전유분마다 갚고 읽어만 둔다. OX OX 뭐 있어야 돼요? 표재부 갚고 읽어놨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 내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풀 게 아니죠, 지금. 이해만 하면 근본적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다.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시험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출제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을 아는 사람이 풀 수 있게 되겠어요? 말장난 치겠어요? 말장난 쳐요. 왜 그러냐? 출제 오륜 날까 봐. 본질을 따지면요. 반대설이 있어. 반대설 따지고 들어오면 골치 아파.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하냐? 법점은 딱 갖다 놓고 딱 고치는 거야. 틀린 게. 있다 없다 바꾸고 날짜 바꾸고. 뻔한 거예요. 이거 두 개 짝 있으면 둘이 바꾸고. 문제 출제 경향이 그래. 뭐 어떡하겠어? 거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 이해를 하고 있대. 그럼 무조건 당황이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외우는 거예요.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 표재부. 전유분마다 표재부 갚고 읽고.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합쳐서 본다.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책이 다 있어. 걱정 마시고. 자, 여러분이 이번 달에 저한테 배우실 건 뭐냐면 근본적 이해는 중요하지 않다. 시험 문제를 받고 왜 오고 있냐, 못 외우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달에. 그거 받아들인 게 11, 12월 달에 이제 관념을 깨는 거지.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기를 좀 보여드리려 그래요. 등기를 보여드리려 그래요. 자, 이게 한동 건물 전체 표재부예요. 한동 건물 전체 표재부.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표재부 하나를 두는 거예요. 전체 표재부 하나. 그리고 전체 표재부가 예를 들어 풍무동에 위험할 205동 건물 하나인데 그 건물이 지금 몇 층짜리다? 5층짜리다. 그래서 우리 공법 시간에 5층 너머의 아파트라고 들었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5층 너머의 아파트. 5층 아파트. 전층이 다 나와요. 전층. 그러니까 전체 표재부가 하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전체 표재부의 건물 전체가 딱 나오고 나서 그 건물 밑에 뭐가 있을까? 건물 밑에 뭐가 있어요? 토지가 얘기지. 어떤 토지? 그 토지. 그럼 그렇잖아요. 그 토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이렇게 써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큰 한동짜리 건물에 깔고 앉은 땅 있잖아요. 그 토지를 뭐라고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땅 그러면 안 돼. 대지 그러면 안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토지 표시도 한번 해봐라. 건물 표시 해봐라. 이걸 딱 보면 건물이 서 있고 밑에 땅이 이게 있구나. 됐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 한 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두 필지일 수 있지. 두 필지. 두 필지 위에 건물 5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올라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이게 전체 건물 표재부야. 그러고 나면 두 번째 표재부는 전용 표재부인데 지금은 501호 표재부야. 501호의 구조하고 501호의 면적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501호하고 그 토지하고 무슨 관계예요? 501호가 그 토지 다 소유권 갖고 있어요? 아니지? 그러면 그 두 필지 토지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이만큼 지분 비율로 갖고 있다. 501호가 이렇게 쓴 거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에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이고 비율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501호 표재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보이시죠? 그러면 전체 건물 표재부에는 뭐가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죠. 뭐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전용음 표재부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바꿔. 두 개를 바꿔서 문장을 만들면 최소 세 줄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끊어있기를 못해버리면 무조건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동 건물 전체 표지에 비해는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OX. X지. 한동 건물 전체 표지에 비해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어. 다시 한동 건물 전체 표지에 비해는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OX. X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됐죠. 다시 그래서 한동 건물 전체 표지에 비해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고 전용음 표지에 비해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종류와 비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바꾸겠지 뭐. 이거 바꾸면 지문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길게. 그럼 이제 나왔다. 역시 나오는구나. 포기. 이러면 안 된다고. 결국은 외웠냐 안 외웠냐 문제야. 외웠냐 안 외웠냐. 제가 부탁드리는 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보고 우리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 하지만 조금만 섹시해 보기로는 법caritime서 종류를 비워 ediyor. 이후에 대화를 걸어 года 노阿感じ 많고 적은 물이 필요 Schools이에요. 하지만 다는وت가isches 소린다는 게 공연아 보인듯이 이래요. 그런데ığımız 문제shirts 됩어내고 leen